하늘 오, 너무 크다 신나게 돌아요 한 번 더 준비했어요 아, 귀여워 너무 예뻐 무슨 맛인지는 모르는데 예쁘다 엄마, 이거 뭐지 있나요? 이거 사탕이에요? 이거 안 하시네요 우리 밥 많이 먹고 이거 먹어요 이것은 안하시다 이거 하늘 보여? 이제 또 덤덩 깜깜해지고 있다 우리 안도 어딨지? 여기 아! 뭐하고 있어? 이 친구 중이 좀 많아요 뭐? 한번 보고 싶어? 츄아 잠깐만 기다려봐 안 좋아할 것 같은데? 안 좋아할 것 같은데?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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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이 너무 응 얼른 쌍둥생아 쌍둥생아 나이가 몰라 봐 밥 먹고 싶어? 여기도 배있어요 얍냠냠냠냠 응 전 아니다 엄마 이거 주세요 엄마 저 이거 주세요 우리 이 고기 되게 잘 먹었어 인생 Started 우리 귀엽다 귀엽다 왜 고기 또 같이 먹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더 튼튼한 언니가 되니까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오늘 고기가 맛있구나 우리 그대 아이고 착해라 원 투 원 원 투 어? 나왔는데? 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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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닭 나갔는데 아 진짜 우리 애기 소리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어? 내가 노래하는 친구 자 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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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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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폴리 책 읽을래 로이 책 읽을래 폴리 폴리 응 이마도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고 잘자 안 돼야 맛있어? 응 맛있어 엄마도 와서 와봐 응 엄마도 와서 와봐 엄마도 와서 와봐 엄마도 와봐 엄마도 와봐 엄마도 와봐 불가사이도 다졌어 맛있어 진짜 고양이는 호구한테 인사해주자 부끄러워서 이렇게 누워 Yuk 이러 야 дов 두 분 해 차 잘 먹을 수 있어요? 빨간색 칼? 믿는다? 믿어? 믿어? 믿는다 나 미는 게 아니라 믿어 진짜 매우다 하지마 미는 거 아니야 신색깔 탔니? 나도 빨간색 칼 탔어 그 당시의 단계는 제가 알게 된단계 음료가 나면 온갖의 아이스크림 한 번은 가방한aches 깨진 벼르륵 땅에 묻으면서 땅에 묻으면서 땅에 묻으면서 깨진 벼르륵 깨진 벼르륵 땅에 묻으면서 깨진 벼르륵 센터 아까맣게 만들어 먹었네요 아까맣게 먹어보셨나요? 아까맣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거땐 왜 안점나 거리지? 왜 안점나 거리지? 아까맣게 먹었어요 우유 찍는게 먹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아니요 그 다음에 또 만나요 자세히 먹겠습니다 오늘은 엄청 귀엽다 엄청 귀엽다 엄청 귀여운 스카라 복사를 이건 사야겠지? 이걸 어떤거 사야 될지? 이건? 알았어 너무 귀엽다 니 한번 골라 봐 노란색 이거 엄마가 손톱에 붙여줄까? 무슨 색을 살까? 하이 아빠 안녕하세요 뭐다? 뭐 있어요? 우와 암참 심하다 여기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 여기도 있어 엄마 이거 왜? 왜? 왜 뭐야 나 암콩 마바다 응 너무 많이 가져왔어 바리바리야 바리바리 깡총이 어 깡총이다 마지막 female 흐흐흐 여기 들어가도 되는군가? 흐흐흫 너무 예쁘다 귀여워 신발도 귀여워 신발 신자 우리 방아리 신발인데 그치? 그치? 그냥 구매했어요. 다시 한번 더 가까이 걸어가면 다시 한번 더 마시겠습니다. 그냥 사온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양념이 왔어요. 다섯 개. 어땠어? 재밌었어요. 진짜? 여기 닭다며. 물건놀이도 해 넓기도 상실해 상실해 얼른 준비해 줄게 빨리 빨리 우와 엄청 크다 물이 계속 나이다 후쿠야비 후쿠야비가 후쿠야비가 아름다 좋았어 오 좋았어 엄마 걱정하지마 내가 했거지 이따가 먹어 보았고 새비만 질다 할 수 있어요? 후쿠야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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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하나 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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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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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베드 하는 반죽 고 네 그런 무슨 색 반죽 부탁해? 이렇게! 이렇게 합니다 천천히 세게 하면 두르고 하나 둘 셋 넷처럼 수영 수영이 아니고 원양해보다 그래 우리 아기가 만든 것 좀 봐 여기 수제 내가 만들었던 거 으쌰 우와 음수다 으쌰 으쌰 이거 먹으러 갔다 와서 먹가봅 아기가 만들어졌어. 자기가 물도 넣고. 응 내 먹받간. 만들어준 거야? 대단하다. 밀가루 반죽할 땐 볼에다가. 엄마 빵빵해? 빵빵해. 대체 책이야?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. 대박이야. 어떻게 비밀 영업 비밀이야? 알려줄 수 없어. 왜 안 자고 있었어? 왜 안 자고 있었어? 이건 별거 아니야. 오늘 열어볼게. 이건 내일 열어볼 수 있어. 오늘은 열면 안 돼. 꼭 내일 열어봐. 이건 꼭 내일 아침에 열어봐. 지금은 열면 큰일 나. 뻥 터져. 우리 아기가 만든 것 좀 설명해줄래? 맛있어. 이렇게 다 튼튼하게 해줬지. 주스에 먹자. 토핑 해주는 걸 또 토핑 더 올려주자. 한 조각이 없어. 그러네. 한 조각이 조금 기네. 모자 썼어? 안녕. 안녕.